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광고를 좀 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제가 화교 혹은 조선족이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에서 제 아버지 이름이 잘못 포기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1960년 경남 통영 출신의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함은 공태종이고 어머니 성함은 이정순씨입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유승민과 김무승 위원과 특별한 관계다 이런 유언비어가 또 떠돌고 있습니다. 김무승 위원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유승민 위원은 경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20년 전 연구원 생활할 때 교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교분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찬탄파다 사탄파다 친중파다 하는 이런 유언비어들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책을 쓰는 작가였고 강연자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제가 친중파가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유명 유튜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그분들의 일일이 청탁을 제가 들어줄 수 없었던 점이 저를 공격하는 데 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청탁을 어떻게 다 들어주겠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는 점을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지난 40년 정도 비교적 반듯하게 치열하게 성실하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와 관련된 유언비어들은 대부분 허위사실임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경영저술가이자 강연자인 톰 피털슨은 1942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77세입니다. 그가 아침에 올린 그런 난세를 극복하는 46가지 전략들입니다. 그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전례가 없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전에 이 같은 사태를 본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통제의 불렁상태라고 느낀 것은 1929년의 대공황이었다. 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46가지 전략 목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 목표를 통해서 이런 전략을 시도할 때 우리는 당신을 멀리서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아마도 톰 피털스가 볼 때는 대공황에 필적할 정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세계 확산이 미치게 될 그런 미정류의 충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런 제목이 이렇습니다.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깊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46가지의 전략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제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해체가는 분들에게 용기와 위안과 그리고 지혜를 줄 수 있는 탐피스트다운 그런 조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일터에 일찍 나가야 한다. 둘째 당신은 늦게 일터를 떠나야 합니다. 셋째는 당신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세를 극복해가는 생활인의 지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목록들입니다. 넷째 당신은 대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소를 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설령 속이 상하더라도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당신은 더 많은 일에 자원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일에 실험해야 합니다. 여섯째 당신은 더 깊이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당신으로 하여금 일에 대해 좋은 태도를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일곱째 당신이 좋은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려움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우는 소리라든지 부정적인 그런 말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덟대 당신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무대 얼굴 영어로는 스테이지 페이스라는 용어로 표현했겠네요. 무대 얼굴을 문자 그대로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넌 오늘 하루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다짐하는 것을 실천해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홉번째는 당신은 아이디어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시적 관리를 집중적으로 실행해 옮겨야 합니다. 여기서 가시적 관리라는 것은 비저벌 매니저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아마도 구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투입과 산출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언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열번째는 당신은 평소보다 자신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육체적 안녕은 정신적 안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난세를 극복하는 탐피틀스의 46가지 전략들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열한번째는 당신은 내려앉는 방향으로 당신을 이끄는 좋지 않은 것들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열두번째는 당신은 좋은 옛날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향수는 자기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지루합니다. 좋았던 날들을 잠시 제쳐두고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좀 더 집중하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열세번째는 당신은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곧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그런 충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당신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절대적인 최선을 다하도록 자신을 재정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특성, 강점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열네번째는 당신은 전화를 자주 사용해서 상대방과 연결을 시도하고 과거보다도 더 자주 전화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는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다섯번째는 당신은 종종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을 포함하여 털에 박힌 것을 벗어나는 시도를 빈번히 행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이나 고정털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난세를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조언입니다. 이런 설명도 더합니다. 변화는 절망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에게 신선한 시각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올해 77시가 되는 경영 전문가로서 한때 명성을 크게 누렸던 탐피털스의 46가지 그런 재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해서 46가지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